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심판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것에 징계를 내리셨는가를 오늘 본문이 잘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은 좀 몇 개 구절을 동시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생명의 삶 교제나 성경책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서 굿모닝 뉴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2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주께서 모든 야곱의 거처를 삼키셨다 그 다음에 2절 중간에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거하던 거처와 성체를 하나님이 허물어주셨어요 허무셨습니다 심판으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쏟으셨다 즉 장막에 불을 쏟으셨고 아름다운 모든 사람 그러니까 그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기보다는 그들이 보기에 아름다움 어떤 미모보다는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다 이런 사람들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모든 궁궐을 삼키셨고 그 다음에는요 또 견고한 성을 또 무너뜨리셨다라고 나옵니다 6절 보면 초막을 허려버리셨고 그리고 절기와 안식일 왕과 제사장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멸시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7절까지 볼게요 7절에 보면 재단을 버리셨고 성소를 미워하셨고 성전의 벽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겼다 재단, 성소, 성벽 이걸 다 하나님이 멸하시고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쭉 열거했던 것 거처, 성체, 장막, 궁궐, 초막, 절기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는 도구이기도 하고 또 주님을 높이는 예배하는 것들이죠 안식일, 제사장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헐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것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헐어버리시고 불을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겉모습은 이런 외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주님의 자녀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밭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 멀어져 있었던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건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떠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포로로 잡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들, 외적인 모든 것들을 다 파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원포인트 말씀은 진심으로 주를 경외하라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이런 외형적인 것을 하면서 내가 할 게 다 있구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 중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받고 포로생활 갔다가 나중에 주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깨닫기도 하고 눈물을 흘려 돌아오기도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거하시길 바라고 마음을 주님 앞에 풀리 완전히 드리는 우리 류송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외형적인 것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체만을 귀하게 어기고 주님만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도록 오늘 수요일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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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